어느 교회 집사님이 되게 민망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분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식당에 와서 식기도를 길게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국이나 음식들을 들고 무거운 음식들을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 아주 까다롭게 하고 갈 때는 팁은 굉장히 짜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모임이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사람 1순위가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팁을 두둑이 받아가지고 와서 아직 기분이 좋아하더래요 그걸 바라보니까 아빠의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식당에 가면 팁을 잘 주어야 됐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레스토랑에서 젊은 청년이 일한다고 하면 아들, 딸, 조카가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나이 드신 분이 일하면 내 배우자나 언니가 또 처제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팁 줄 때 좀 넉넉히 줄 거고요 또 넉넉한 대우를 받는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욱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팁을 짜게 준다고 할 때 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인색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본래 맛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마태고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그 짠 것을 되찾게 하겠냐 짠맛을 이루는 소금은 아무도 쓸데가 없어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소금은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물의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부인과 결혼한 남편이 하나 글을 썼는데요 처음에 결혼해서 여름을 만나서 수박을 먹는데 부인이 흰 양념통 같은 걸 하나 가져오더래요 우리 옛날에 수박이 맛이 없으면 거기다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다 뿌려서 이렇게 먹었더니 실제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먹을수록 더 단맛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맛도 내기도 하고 썩는 것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한국 남자 일본의 여例えば 그,… 오늘 본문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 삶에 사실 빛이 없으면 전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물에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당시 산상수원을 통해 예수님으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당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치노 힐이라고 하는 시리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시리 카운슬 미팅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카운슬 회의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 시작을 기도하는 인보케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슬 회의에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3번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단임 목사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 대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대신에서 하나님이 이 카운슬 모드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노의사한 도시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일하는 카운슬 멤버, 스태 멤버들이 치노의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많이 올라오는 프로포저들을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as you can see on the powerpoint up on top twice a month the city of Chino Hills has a council meeting the slide you see here is the start of the council meeting the meeting always begins with an invocation that is a prayer for God's presence throughout the meeting so far I've been there three times and have prayed for them I go with a mindset Pastor Cole goes with a mindset that he's an ambassador of God's kingdom I represent, Pastor Cole that is represents God as his presence and prays that he, God will bless the city of Chino Hills I pray that all the council members and the staff will preciously serve the city and I pray that all city proposals will be reviewed well during this meeting This particular photo shows the development of Chino Hills over a 25-year period after it became an incorporated city This meeting also began with a word of prayer by a pastor I felt the presence I felt that he was the representation of God's kingdom at that meeting This also applies to all of us here too God has sent you as an ambassador of his kingdom in your workplace in your community in every aspect of your life An ambassador holds an important mission to represent one kingdom God has requested us to show his kingdom to others We are not to conform to the deteriorating ways of this world We need to help bring out the right taste to others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아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리는 레스토랑이나 마켓에 가서 일한 분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는 일은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Jesus charges us in verse 16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We need to ask ourselves Then what are we Then what are the good deeds that I can do? If we try to answer this question in a grand scale then we may not be able to carry out what Jesus has asked us to do As I mentioned earlier we can start with something that we can actually do on our own such as treating those who work at restaurants and markets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작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작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서 이렇게 커다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업,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발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작으냐, 많으냐, 크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저장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REC göz activated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는 상태를 Brooks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놓고 싶습니다 그것을 상태되는 것을 목적인 것과 이것은 그것을 cose'long을 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당신의ех이 반드시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마치의를 하는 것은 이를asion 이것을 구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적인 것을 locked 있으리도 여러분 마태봉 25장 14절 이하에는 탤런트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 두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똑같이 얘기해요 마태봉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화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면 다섯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는요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두 배 반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는 사실은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게 행했느냐를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인 Matthew 14 of chapter 25 tells the parable of the talents the master praises both servants equally one who received five talents and made five more and the other who received two talents and made two more in Matthew chapter 25 verses 21 and 23 jesus praises to work exactly the same way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our master jesus says the servant who made five talents and the other who made two talents both have been faithful over litt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more than double but to god both were little works god does not judge our work based on whether it's great or little whether it has been done faithfully we're gonna take a short video clip of wally here what what e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월리라고 하는 것은 닭지그러진 아주 볼품없는 작은 로봇입니다 하는 일이 쓰레기 치우는 일이에요 또 이 잡동사인 쓰레기를 압축하는 컴팩트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 부엌에서 한 데 필요한 그런 딱 그런 사이즈의 로봇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클릭 끝에서 여러분 보신 것은요 이 끝도 없는 쓰레기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가슴에 넣어서 압축시켜서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습니다 적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만화 영화 월리에서 이 월리는요 이 솔라 패널 태양 에너지 충전을 받고 하루 종일 즐겁게 일을 합니다 청소하는데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주워 모으고 잘 관리도 합니다 이 월리 덕분에 쓰레기를 다 치울 때까지 우주 유람선에서 오랫동안 놀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월리, he spends his days tidying up the planet, one piece of garbage at a time as you saw in the video clip, 월리 is a small robot this robot is a waste compactor this is exactly the kind of robot we need in our kitchen at church, huh? as you saw at the end of the video, 월리 takes the endless amount of trash little by little and carefully stacks them up one by one the work may seem meaningless, but it's done very diligently the robot uses his creativity, excuse me, to collect interesting objects he needs and he manages them really well thanks to 월리, the people who left on a space cruise ship will return to a clean earth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빛이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말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말합니다 마치 태양이 든 아침마다 태양에너지로 차지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충전해서 영적으로 충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가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한 번에 하나씩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What Jesus said about us being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is not some grandiose task that we cannot do Jesus is referring to all the small things that we can do but it all depends on our own attitude and our faith just as WALL-E, the small robot that is solar powered charged with the sun rising every morning likewise, we too receive a spiritual charge from God every day then we can go out into the world to do what we're supposed to do in the best way possible whether we are at our workplace, at a construction site at home with our friends or even at school we are to stand firm as Christians we are to work our small tasks diligently, one by one regardless of how long the night take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작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작은 곳이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의 감칠 맛을 내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내가 서 있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는 겁니다 캄캄한 곳에서 사실 작은 빛이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when we dwell in Christ when we live in Christ we generate the aroma of Christ when we depend on God we receive the strength to become the salt of this earth consequently the places we go will not spoil we are able to add the savory taste of Christ to the communities that we belong in furthermore, if we are charged by God's words we become the light for the world we may be a tiny little light but even in complete darkness we are able to shine far and wide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소금이 되고 집사가 된 후에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재 소금이고 현재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Jesus said, we are the salt and we are the light of this world Jesus did not say to come to become the salt next year or a year from now or whenever he did not say that you will be able to be the light once you become a deacon of a church Jesus said that we are the salt and the light right now let us renew the way we think and renew our attitude according to God's words these are the God's these are the commandments of God Amen let us pray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인카를 주신